약올리도 맛있고, 강좌는 안 맛있고, 아 진짜. 살이 찬나구에서 자연스러워 먹어요. 인걸로 인걸로 고기보다는 주의한 곳을 배신하에요. 산적으로 잘 안주의한 공회용으로 판매한 식품을 제거해요. 이렇게 막나서 확보하는 것들이 나쁘지 않던지 글쎄요. 바로 땅콩과 볶음 옥수수를 준비하는데요 이 재료는 볶음을 섞어 빗재룩을 안고 달인이 가져오는 것 바로 마늘입니다 사실상 달인뼈 양념의 핵심 재료인데도 생마늘을 하면 이게 아랫맛이 있거든 생각하고 마늘 아랫맛 근데 이걸 써서 하면 되게 맛있어요 써서 날씨도 좀 더 받게 당부의 손님들만 살짝 눈치챘 썼던 달인 재료만 하지만 달인이 쓰는 마늘에는 특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땅콩과 옥수수랑 당국과 같이 생활이 같이 어울려져가지고 마늘이 정말 맛있어요 땅콩과 볶음 옥수수 그리고 채선 당근상에 마늘을 넣고 면호로 덮어 찌는 달인 그렇게 재료 속에 달인같이 마늘이 골고루 입을 때까지 걱정 중돼요 입고 모습을 드러내는 달인의 마늘 눈이 막을 수 있고 양념이 흥분이 Kombin에 그대로 이렇게 맛있게 봐 와우 당단된 달인의 Curtis 맛있겠다 보기 시작하기 당단된 쩡 Fortune 어때요 맛이 맛있죠 어때요 물고등하고 할 수 없는 맛은 아유 속도예요 알에서 놓고 고구마 가동 감정하고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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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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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서 끝일 리 없죠. 한 가지 더. 심각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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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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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